안녕하세요 강원도 평창군 봉병미원 정의민의 유니크가든 저는 정의미아파 네 저는 정의미 엄마입니다 네 지금 입이 얼려고 합니다 네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나 네 지금 저희 강원도 평창에서 전국으로 배송되는 유목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지금 집에 뉴스 나오시는 분들 다 보셨겠지만 강원도 평창에 평창뿐 아니라 강원도 인근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네 지금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봄이 막 오려고 하다가 지금 저희가 내일 원주에 일이 있어서 가는데 가는 길에 원주 문막에 계신 사장님 들러서 주문해 주신 예약 물량 골든 브라반트 200주랑 문구로 200주 갔다가 오는 길에 배송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박스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박스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 배추박스죠 네 이게 강원도 더듬배추박스인데 이렇게 지금 한 박스에 약 80개씩 그렇게 해서 배송을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지금 눈을 다 털어서 놓고 있습니다 여기 눈 쌓인 것처럼 보여주세요 여기요? 네 지금 여기 하얗게 눈을 일일이 한 조각 한 조각 다 털 순 없어서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내일 배송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많이 못 보셨죠? 그쵸 저희는 지금 묘목이 전부 다 노지에 있습니다 예 노지에 있어가지고 지금 요걸 배송을 해드리려고 그러면 어휴 안 떨어지죠? 어휴 안 떨어지네요 안 떨어집니다 안 빠져요 풀랐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국으로 택토를 보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전화를 드렸는데 못 보내고 있어요 이거는 가까우니까 이제 직접 갖다드리는 거고 꽝꽝 얼어있습니다 이래도 나무가 안 죽냐고 누가 그러시는데 절대 안 죽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얼어서 상투가 지금 얼음 덩어리로 변했어요 골든 브라반트입니다 얘네는 저희가 아직 분양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분양 중이고요 네 자 요렇게 건강하게 있다가 그러고 이제 배송을 갑니다 네네 엄청 건강해요 색깔 너무 좋고요 12월에 보내드린 분도 이렇게 언 상태로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받아보시더니 너무 깜짝 놀라면서 아 이렇게 포트가 얼어서 온 건 처음이라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원래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네네 강원도 평창에서 살려면 이 정도 가오는 있어야 됩니다 아 네 이 문그러우 색깔 보세요 이거 와 눈 오니까 더 좋아요 색깔 너무 좋아 요정도 됩니다 저희 분양하는 문그러우 이 정도 돼요 아 너무 좋죠 저희는 항상 소극적으로 얘기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2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25cm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5cm라고 안 하고 그냥 20cm 정도 전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대체적으로 저희가 좀 작게 이렇게 조금 작은 수치로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20cm 된다 그러면 아 20cm는 대체적으로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네 보세요 얘는 골든브라반트죠 골든브라반트는 추위에 강하게 이제 자연스럽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네 하우스가 네 하우스가 큰 게 없어서 네 저희는 다 노지입니다 노지에 이렇게 눈 맞고 바람 맞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평창에서 새 주인 맞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나무들도 다 이렇게 지금 눈 맞으면서 지금 주위가 온통 하얗게 눈입니다 네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하얗게 눈이죠 전부다 저희는 뭐 사는 곳이 이렇습니다 네 네 평창 살면은 이런 건 다 감안해야죠 뭐 눈치는 게 일상이죠 요새 네 여긴 제주도가 아니니까 네 제주도 사장님 듣고 계시죠 네 여긴 제주도가 아니니까 차에 쌓인 거 보이시죠 이거 네 이만큼이 그러니까 1차로 왔다 이만큼이 왔는데 요번에 또 이만큼 왔어요 또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눌려가지고 네 실제로 한 20cm 이상 온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평창의 클라스입니다 네 평창 클라스고요 네 여기 며컨도 보이고 아 네 여기 여기 담벼락에 이것도 좀 녹아서 사실 이게 좀 적어진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200주씩 200주씩 주문하셔서 박스에 80개씩 작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아 영상으로 좀 남겨야겠다 해서 네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마저 박스 작업하고요 눈 좀 털고 네 그렇게 하고 문구로우 그 다음에 골든브라반트 골든브라반트 지금 물량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린자이언트도 있고요 네 그린자이언트도 있고요 네 레인골드도 있고 하니까 네 저희 앞부분에 올렸던 영상 그 영상 중에 묘목 중에 지금 품절된 거는 달랑달랑한 거는 블루아이스 2년생만 지금 없고요 네 없고요 나머지들은 물량이 조금조금씩 다 있습니다 네 블루엔젤도 없고요 네 그렇게 해서 블루아이스하고 이벤트로 했던 블루엔젤 이거는 지금 품절이 돼서 없고 네 나머지 것들은 지금 충분히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네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넉넉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노지에서 눈 맞으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우민의 유니크가든 저는 정우미 아빠 네 저는 정우미 엄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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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